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술생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냈나요? 선생님이랑 오늘 같이 어떤 걸 배울 거냐면 파닉스를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책 준비가 됐나요? Fast Phonics라고 하는 책이고 말 그대로 파닉스를 아주 아주 빠르고 재밌고 쉽게 배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뭘 배울지 같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갈 거는 사실 오늘 유닛 1을 안 할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여기 여기 있는 싱글 레터를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싱글 레터이라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모두모두 잘 알고 있는 A, B, C, D, E, F, G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A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A는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냐면 에, 에 이런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남자친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 친구를 봤을 때 입 모양 크기가 다 다르죠? 엄청 입이 크기도 하고 작아지다가 마지막에는 음 이러고 있죠. 자 그러실 때 여러분 우리 에, 에 사운드는 입을 엄청 크게 그리고 길게 내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냐면 이 친구처럼 힘을 모두 줘서 에, 에 이런 소리를 낸답니다.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에, 에 한 번 더 에, 에 이런 소리를 내는 게 바로 알파벳 A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에, what begins with a sound? 에 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누구를 움직이는지 같이 봐주세요. 누구를 움직이고 있지 선생님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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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 맞았어요 여러분 맞아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움직이고 있는 친구는 사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누구누구누구 바로 이 조그마한 개미죠. 자 근데 이 개미가 어디로 올라갈 거냐면 from a tire 어디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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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pitalized 여러분 맞은 친구가 있네요 벌써 에 볼 위에 숑 올라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nt on the appl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같이 읽을 겁니다 귀엽죠 여러분? 개미가 지금 사과 위에 올라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Ant on the apple 다시 한번 Ant on the apple 따라하고 있죠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미 잘 알고 있는 알파벳 B예요 자 B B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을 잘 따라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친구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B B B라고 하죠 이 친구를 여러분 어디에 넣을 거냐면요 여기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B가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간 거죠? B in the bag B in the bag 여러분 어디 들어간 거예요? B가 지금? B가 bag 가방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bag는 누가 들고 다니는 거죠? 엄마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엄마 가방에 B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엄마한테 뭐라고 해줘야 돼요? 엄마 가방에 B가 들어갔어요 벌이 들어가 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 B가 가방에 들어갔어요 를 영어로 해줄게요 시작 B in the bag B B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같이 해봐요 B in the bag B B B B Well done 자 그 다음은 여러분 C인데요 C는 K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이 친구를 따라해볼까요? 목에다가 손을 대고 K 이런 소리를 내보세요 여러분 소리를 내니까 손이 떨려요 안 떨려요? 손이 안 떨리죠 K는 voiceless 사운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국어처럼 읽으면 손이 이렇게 떨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이 안 떨려야지 제대로 발음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K K K K K K K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So what begins with K 사운드? K 로 시작하는 친구는 뭐가 있죠? 음 선생님은 미야오 미야오 선생님이 좋아하는 친구를 한번 데리고 올 거예요 미야오 미야오 누구죠 여러분?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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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오 미야오 CAT 맞아요 여러분 CAT이 있었어요 CAT을 지금 어디다가 올려줄 거냐면 슈로로롱 바로바로 이 작은 차에 올려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차도 영어로 같이 한번 볼까요? 차는 영어로 뭐였지? 카드 카드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고양이가 차 위에 올라갔네 같이 읽어볼까요? CAT on the car 이렇게 읽어주면 된답니다 그렇죠? CAT on the car 근데 여러분 우리 고양이만 나오면 서운하죠 누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아지도 있죠? 강아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강아지를 선생님이 어디다가 둘 거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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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뒤에다가 숨겨놨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읽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쳐보는 친구도 있고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해요 시작 이렇게 해주면 된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은 우리 여러분 이 친구는 그림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힘을 빡 줘야 되는지 조금만 줘도 되는지 아예 안 줘도 되는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에 에 에 사운드는 중간만 힘을 줄 거예요 바로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해볼게요 에 에 에 에 우리 아까 에는 에 에 이렇게 힘을 엄청 세게 줬고요 이 알파벳 E는 에 에 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주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에 에 에 사운드를 가진 친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기 덩치 큰 친구 이 친구 누구예요? 엘리펜트 언디 어디에 올라갔냐면 여러분 어디에 올라갔냐면 맞춰보세요 여기 있어요 이거 뭐예요? 여기 뭐 있어요? 맞아요 계란 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에 그라고 벌써 맞춘 친구가 있는데 계란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바로 깨져버리겠죠 오케이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elephant on the egg 에 에 에 이렇게 읽어줄게요 쟁그랑 elephant on the egg 에 에 에 잘 따라하고 있죠 very good and how about f 여러분 f는 f 사운드를 내고 있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선생님이랑 똑같이 목에다가 손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따라해볼게요 f f 계속 이런 소리를 내는데도 손이 떨리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f f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손이 f f 이렇게 떨리거든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f f 소리가 날 때는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그랬을 때 f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여기 물에 사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이름이 뭐죠? 이 친구 이름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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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 맞아요 fish가 물 안에서 살고 있고요 fish와 같이 볼 수 있는 친구가 f f frog frog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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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봤더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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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 플라이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총 3가지 동물이 나왔는데 이 친구들 사실은 어떻고 어떤 관계냐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랍니다. 약간 무섭기는 한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가 프러그가 플라이를 낼름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낼름 먹어버렸죠. 그래서 프러그가 플라이를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프러그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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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쉬가 먹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피쉬 앤 더 플러그 앤 더 플라이 너무 길긴 한데 까지 붙여서 같이 읽어볼게요.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림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피쉬 앤 더 플러그 앤 더 플라이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된답니다.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은 여러분 그 그 소리를 낼 거예요. 그 그 여러분 그 사운드가 나는 친구가 뭐가 있는지를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누가 있죠? 선생님이 그림은 귀엽게 그려놨는데 고우스입니다. 자 이 고우스한테 지금 우리가 저리 가 멀리 가 라고 하면서 뭘 할 거냐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고우스 트위드 껌 껌을 뱉어버릴 거예요. 껌을 염녀녀념 먹다가 저리 가 하고 툭 뱉어버렸어요. 그래서 음 도망가겠죠 유령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유령을 쫓아보도록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우스 트위드 껌 같이 읽어봐요. 고우스 트위드 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 다음은 여러분 클락클락클락클락클락클락 클락클락클락클락는 누구예요? 핸 핸 핸 핸 암탁이에요.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목에다가 손을 대면은 흑 소리를 낼 때 손이 떨리지 않는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한 한 자 우리 한 해서 뭘 가지고 있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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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모자를 가지고 있죠 예쁜 모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한 맞았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것도 한번 따라해볼게요 한 자 그 다음은 여러분 I가 나왔는데 I도 여러분들이 힘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여러분 힘을 완전히 빼고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해볼까요? 완전히 힘을 빼고요 이런 소리가 나면 돼요 맞아요 0%예요 그래서 입에 힘을 완전히 빼고 이렇게 대충 발음을 해주면 완벽한 발음이 된답니다 신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발음은 여러분 이 발음은 여러분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냐면 이구아나 이구아나 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글로도 잘 알고 있는 친구죠 이구아나 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구아나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이구아나가 여름이라 너무너무 더워서 여기 안에 들어갈 거래요 이글로 안에 들어갈 거래요 이글로 안에 숨어버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구아나 인 이글루 에 에 에 에 같이 읽어볼게요 이구아나 인 이글루 에 에 에 에 이렇게 읽어주면 정말 정말 잘한 거랍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j j j 소리를 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친구랑 입모양이 똑같아 해야 돼요 선생님이랑 이 친구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도 입모양을 따라해보도록 하세요 j j j 이렇게 뽀뽀하듯이 엄마랑 뽀뽀하듯이 j j j 이렇게 뽀뽀 입을 만들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just sound를 가진 어떤 단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봤더니 어떤 그림이죠? 요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겨울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스트로베리 그렇죠? 스트로베리들이 잔뜩 있는데 이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빵에다가 버터를 발라서 뭐랑 같이 먹죠? jam 이랑 같이 먹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로베리로 만들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딸기 좋아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어볼 것은 바로바로 스트로베리 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짠 잼 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스트로베리 잼 말고 또 만들 수 있는 게 있죠 스트로베리로 오유랑 같이 섞으면 여러분들이 스트로베리 주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로베리 주스를 한번 만들어줍시다 스트러베리 주스니까 핑크색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스트로베리 주스를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am and the juice 이렇게 읽어주면 정말 정말 잘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 여러분 크 사운드예요. 자 이 친구도 목에다가 손이 대고 크 크 크 한번 읽어볼까요? 크 크 크 했더니 손이 떨리지 않죠. 손이 떨리지 않고 크 크 크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어처럼 크 크 이렇게 읽으면 손이 크 크 떨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에 꼭 목을 대보고 여러분들 떨리지 안 떨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면 선생님이 엄청 엄청 귀여운 친구를 그려왔죠. 이 친구는 여러분 뭐예요? 음? 이건 뭐예요? 코 코 코 코 코알라죠. 크 크 코알라 크 크 코알라 맞아요 여러분. 코알라 다들 알고 있나요? 코알라 귀엽죠 여러분? 이 친구는 애기 코알라랍니다. 자 코알라가 지금 뭐를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지워주도록 할게요. 코알라가 지금 뭐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코알라가 지금 코알라 has a kite 코알라 has a kite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같이 될 수 있는 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코알라 has a kite 코알라 has a kite 마지막으로 읽고 넘어갈까요? 코알라 has a kite 그래서 할 때는 손에다가 꼭 목을 대보고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선생님이 또 귀여운 친구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친구를 한번 그리고 왔습니다. 이 친구 뭔지 아나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맞춰볼래요?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 낙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랭 양처럼 보이기도 하나봐요. 그리고 또 알파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염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라마예요 여러분. 맞았어요. 자 L은 르 르 르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L은 두 가지 소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르 사운드도 가지고 있고 을 사운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를 가진 친구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르 르 라인 르 르 라이 르 르 르 레논 르 르 레논 이런 르 사운드도 가지고 있고 밀크 르 르 르 르 말고도 을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는 1번 르 사운드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누가 뭘 좋아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나오는 친구는 이미 맞은 친구가 있는데 라마 입니다. 라마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같이 먹여주도록 할게요. 라마가 지금 뭘 먹고 있어요 여러분? 라마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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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를 먹고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마는 라임을 실제로 좋아하는지 선생님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르 사운드를 배울 거니까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합시다. 라마 르 르 르 라마 르 르 르 르 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은 여러분 르 르 르 사운드예요. 르 사운드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어디가 콧구멍이 엄청 커졌죠? 이 콧구멍 커진 것처럼 코에다가 포인트를 내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소리를 내다보면 코가 이렇게 떨린답니다. 그죠? 여러분들 코가 잘 떨리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자 우리가 르도 여러가지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두가지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첫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는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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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는 1번 타 사운드 미스 사운드만 같이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번째로 이 남자를 같이 한번 볼까요? 오케이 이 남자 맨인 마드 지금 남자가 어디 빠졌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남자한테 진흙을 묻혔어요. 진흙을 묻히면 남자가 오! 진흙의 C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맨인 마드 무 무 무 맨인 마드 무 무 무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맨인 마드 무 무 무 맨인 마드 무 무 무 Well done! How about 음 음 음 이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N인데요. 이 친구는 어떻게 발음을 해줘야 되냐면 음 음 음 여러분 선생님이 입을 보니까 음 할 때랑 다르게 입이 조금 벌어져 있죠. 여러분도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음 음 음 음 오케이. 이제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음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총 두 개가 있는데 네 사운드도 있고 음 사운드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네 네 네 사운드를 같이 배워볼 거예요. 네 네 노 네 네 네 노 네 네 노 네 네 노 네 로 시작하는 단어는 정말 정말 많지만 선생님이 준비한 친구는 바로 요 두 가지였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요렇게 코에서 지금 뭐가 나오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세요. 코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죠? 코에서 지금 음 음 음 음 음 음 이런 식으로 콧노래가 나오고 있죠. 그랬을 때 지금 코에서 콧노래가 나온다 라는 얘기를 요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같이 따라 해볼게요. 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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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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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very good and how about this one? this one sounds like 어 어 이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 여러분 보닐까? 선생님 입이 얼마나 벌어져요? 어 어 엄청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 힘을 주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힘을 세게 줄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치과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해보세요. 아 했을 때 입을 크게 벌려주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어 어스트릭스 타조를 요렇게 단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스트릭스 인 러브 위드 누구랑 사랑에 빠졌는지 한번 맞춰볼래요? 누구랑 같이 사랑에 빠졌죠? 이 친구 누구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왔는데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지가 궁금해. 이 친구는 누구죠?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밤에 활동하는 아오입니다. 맞아요. 올빼미, 부엉이 맞았어요. 자 우리가 같이 따라해볼게요. 어스트릭스 인 러브 위드 아오 어스트릭스를 보니까 여러분 눈이 요만해져가지고 부엉이를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거예요. 선생님이 같이 하트를 그려줄게요. 사랑에 빠져버린 거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스트릭스 인 러브 위드 아오 어 어 어 따라해볼게요. 어스트릭스 인 러브 위드 아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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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bout p p p는 여러분 p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p 또 마찬가지로 손을 여기다 대보면 아무런 떨림이 나지 않는답니다. 자 p p p p로 시작하는 친구는 사실 선생님이 되게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해요. 바로 이 색깔은 여러분 뭐지요? 무슨 색깔이에요? 요거는? 요거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p purple purple입니다. 자 purple 나오는 pen을 purple pen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urple pen p p p 요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purple pen p p p purple pen p 이 친구는 여러분 코어 코어 사운드인데요 이 친구 얼굴을 잘 보니까 코어 코어 선생님 볼이 빵빵해졌다가 코어 코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뽀뽀임을 만들어주는데 바람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무 귀여운 발음이죠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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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 거울을 보고 있는 누구일까요?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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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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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왕비가 question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Mirror mirror on the wall Who's the most beautiful? 누가 누가 제일 아름답니?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라고 물어보는 백설공주 여왕 있죠? 그 여왕이 질문이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Queen has a question 지금 왕비는 진짜로 궁금한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다음 단어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이거 단어 이미 알고 있는 친구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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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e인데 르는 여러분 사실은 가장 유명한 장미 색깔은 뭐죠? Rose는 사실 제일 유명한 색깔이 바로바로 빨간색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Red rose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따라해볼까요? Red rose Red rose Red rose Red rose Red rose 그래서 여러분 Red 사운드를 낼 때는 혀가 요렇게 꼬부러진답니다 여러분들이 혀가 잘 꼬부러졌는지 확인을 하면서 발음을 해보도록 하세요 오 신기하죠? 선생님이 노란색 장미를 빨간색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은 유치원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엄마가 맨날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하는 얘기랍니다 여러분 자리에 좀 앉으세요 여러분 제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목에다가 손을 대고 내야 되는 소리인데요 S S 소리예요 S S 뱀처럼 S 소리를 내다보면 아무런 떨림이 느껴지지 않죠? 손에 그런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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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down Students Sit down S S S Students Sit down S S S Students Sit down S S S 자 그러면 한 명이라도 좀 앉혀보도록 합시다 이 남자애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앉혀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 T 에요 T 같이 한번 볼 텐데 이 친구도 목에 손을 올리고 T T T T T T T 했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아야 돼요 자 나무 안에 넣어볼까요? 나무 안에 넣어볼께요 어 어 보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힘이 어때요? 아까 Ostrich 할 때랑 다르게 어 어 대충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다 빼고 내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어 어 어 이런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냐면 음 Like this one 여러분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 어 Umbrella 어 Umbrella Umbrella is 어디 가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Umbrella가 어디 가는지 Umbrella is Umbrella is up 어디로 가 버렸죠 여러분? Umbrella가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Umbrella is up Umbrella is up Umbrella is up U U U 이렇게 읽어주면 된답니다 자 우리가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V V V 사운드예요 V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구가 있냐면 V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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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Vase는 어떤 색깔과 잘 어울리냐면 바로바로바로 Violet 색깔과 되게 잘 어울린답니다 자 Violet은 보라색이라고 Purple 말고도 Violet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Violet Vase Violet Vase 발음이 조금 어렵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Violet Vase V V V Violet Vase V V V V 이렇게 읽어주면 된답니다 보라색 꽃병 우리가 같이 꽃도 그려줄게요 Like this Very good And how about What What 사운드예요 이 친구는 What 사운드인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We win 와 라고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What 사운드가 두 번이나 들어간답니다 We win 우리가 이겼어 여러분들이 게임을 친구들이랑 같이 하거나 팀으로 아니면은 놀이터에서 같이 팀을 먹고 논다던가 아니면 운동회를 할 때 우리 팀이 이겼어 할 때는 We win 와 와 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같이 신나게 한 번 클를 따라해볼게요 We win 와 와 와 We win 와 와 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바로바로 이걸 보자마자 목에 손이 대고요 어떤 소리냐면 크스 크스 소리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크스 크스 이런 소리예요 자 크스 사운드가 엔딩 사운드로 있는 친구는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바로바로 바로바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스 식스 바로 식스라는 것도 크스를 엔딩 사운드로 가졌고요 식스 포 시즈 여우라는 소리도 포 포 포 크스 사운드를 엔딩 사운드로 가졌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한글로도 잘 알고 있는 박스 박스를 가지고 왔죠 이 친구도 같이 한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식스 포 박스 박스 이렇게 세 단어로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식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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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여섯 마리의 박스를 어디 넣는다는 소리죠 박스 박스 넣는다는 소리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식스 포 포 포 포 포 포 포 포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식스 포 포 포 포 포 포 포 포 포 자, 그 다음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사운드로 시작하는 단어는 뭐가 있는지 봤더니 여러분, 이 친구 선생님이 힌트를 줬어요 여러분들이 새콤달콤하게 간식으로 퍼먹는 뭐죠? 우유로 만들었는데 뭐죠? 바로바로바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요거트가 지금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옐로우 요거트를 선생님이 그려왔고요 옐로우 요거트는 여러분, 뭘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 친구를 망고를 생각하면서 그려봤어요 망고 옐로우 요거트일 것 같아요 망고 옐로우 요거트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옐로우 요거트 샴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얌미! 맛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 여, 여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옐로우 요거트 is yum 여, 여, 여 옐로우 요거트 is yum 여, 여, 여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는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모두 모두 좋아하는 얼룩 말이죠 zeabra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zeabra is zeabra is 뭐하고 있냐면 속눈썹이 요렇게 내려와서 자고 있네요, 그쵸?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zeabra is sleeping z, z, z zeabra is sleeping z, z, z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a부터 z까지 싱글 레터를 다 배운 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첫 시간에 간단하게 같이 봤으니 오늘 집 가서 꼭 엄마랑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제를 푸는 숙제는 없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을 또 만나러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요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갈 거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안 나도 걱정하지 말고 파닉스, 패스트 파닉스를 패스트 하고 fun, 재밌고, easy, 쉽게 배우러 오도록 하세요 오케이, well done, guys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 봐요 안녕 한번 나눠store 봐 Jess, je vous ked? 룹이 계속 안 오고 전주소나 잠시rico 잠시 밤 눈이 맞음 벗겨서 잠시 밤 잠시 밤 잠시 밤 잠시 밤 잠시 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